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한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가의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굳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선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중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정 아보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시죠 생사화복 한 번 더요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생사화복 이건 이제 사자성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생사화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무더운 여름 주일 날씨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16절 복을 주실 것이다 얻은 땅에서도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단서가 있죠 노란 글씨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날 내가 선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 18절 반드시 망할 것이야 반드시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가서도 너희 날이 장부치 못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괜찮은데 다른 신들 이방인들을 친근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오늘 본문에 15절에도 강조했고 말씀했고 19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하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늘 여러분들 공식처럼 늘 말씀드렸던 거 윗동네 아랫동네 얘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빛의 나라 세상 나라는 어둠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그럼 세상 나라는 사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럼 세상 나라는 무슨 나라? 불의의 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윗동네는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죠 그거를 그런데 아랫동네는 어둠의 사망의 불의가 그래서 세상은 점점 불의해지는 거예요 막장으로 가죠 파리올림픽은 여러 기독교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 굉장히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로봇인가요? 뭐 백말 타고 이제 복면을 하고 마지막에 입장식 때 이제 막 뚜벅뚜벅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연출하고 이렇게 모든 것 최후의 만찬도 완전히 예수님을 그냥 아주 비하하고 그리고 기독교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요 다들 굉장히 이건 사악한 그것을 보여주는 이번 파리올림픽 폐일식은 어떤 장면을 연출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에서도 많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신학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번에 올림픽은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연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잘 하나 보다 이런 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 호사가들은 저렇게 기독교인들은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고 보면 아실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하루에 옛날에 100년이 걸쳐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요즘은 하루면 다 끝나요 100년에 걸쳐서 그거를 만들어내거나 그거를 창출해낸다고 하면 지금 하루면 우리 끝납니다 엄청난 시대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오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흉포화되는데 믿는 우리들은 아니라고 자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뭐예요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네 앞에 두었는데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요하를 사랑하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뭐하고 순종하며 그에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 요하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뭐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만 보냈습니다 만자가 중에 예수님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사도행정 4장 11절 12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논쟁거리가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해요 유일하게 생명의 나라에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 속에 저주 속에 불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유하모금 1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얘기죠 대처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빛이 빛 아니 그 빛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거는 사람들을 믿지는 빛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망의 나라에서 태어난 그 누가? 석가도 공자도 어느 누구도 이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사망 그 자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은 유하모금 16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없다 유하모금 1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길이에요 빛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진리에요 오늘 살아온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손이 19절 마지막 부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그럼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길이요 같이 예배 드려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부종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안 돼요 우리끼리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가를 치러줄 수도 없어요 왜? 너도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릴 수 없어요 왜? 네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의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토리 기색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 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묘한지 아세요? 굉장히 간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믿으면 안 돼 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밖에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생사화복인데 사무엘 상 2장을 한번 가서 한나의 기도 속에 생사화복을 한번 보겠어요 이 부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상 2장 6절로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며 빈피반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기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봐요 여호와는 생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오 이게 전능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능자이기 때문에 죽이고 살려 올리고 내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찬양도 있는 것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이 모든 생사화복을 지고 있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리 다녀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람이요 처음에 이게 인식론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봤을 때는 확 화들짝 놀래요 두 번 볼 때는 조금 덜 놀래 세 번 보면 어 뭐 그렇지 뭐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래요 듣는 것도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한다고 때리다가 다리를 부려뜨릴 때 몰라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났어 근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술 먹고 와서 기분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한 대 때렸는데 잘못돼가지고 하반신 불수근이 됐대 하반신을 못 쓴대 어우 그런 일 있었어 깜짝 놀라 또 몇 년 지났어 아 근데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죽였대 아니 세상 말세야 말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어제 장로님 아니 장로님 망가셨구나 어제 청소 마치고 바깥보다 교회가 시원하니까 이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청소 끝나고 안 가 12시 반인가 1시가 되니까 목사님 점심 안 드세요 갈비탕이나 빨리 드시러 가시죠 못 이기는 척하고 아 갑시다 그럼 내가 말하는 갈비탕집으로 갑시다 여기 주내감 얘기회 여기 저기 휴먼시아 있는 거기 어디 가는 한 몇 번 먹어보니까 아유 뭐 그냥 맛은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해 그래서 어딜 가냐면 부인터 사거리를 지나서 저기 고무리 쪽 가는데 거기에 갈비탕집이 언제 한 번 먹어봤어요 그리고 어제 거기로 전화를 해보니까 열어놨대 같이 가서 잘 먹어요 갈비탕이 13,000원밖에 안 해 14,000원이야 깎으면 안 되지 그래 14,000원 아 그렇지 대접해드리는데 천원 깎으면 기분 나쁘지 15,000원 그래 내가 더 아 그래 현순이 건사님도 저기 친정아버지 갖다 드린다고 한 그릇 포장할 정도로 아주 옛날 송주 가마꿀 초창기 그런 갈비탕보다 더 맛있어요 더 고기도 많고 침을 꿀뚝꿀뚝 넘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의 입도 그래요 눈도 그래요 귀도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까지 드리는 거냐면 인생들은요 간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너무너무 간사한 거예요 마음이 거기서 여자 두 분이 왔는데 점심때예요 두 분이 왔는데 거기에 두꺼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꺼비를 두 분이서 나눠 드시더니 그리고 또 바로 그 베란다 쪽에 나가더니 담배를 뽀뽀뽀뽀 펴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그걸 한 20년 전에 그런 걸 보면 다들 마음속이 오이고 이러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여성분들이 담배 피는 거는 어렵게 보죠 남자들보다 더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옆 건물에 우리 주사장 거기에 담배 꽁추는 다 여자애들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내가 보면 20살 초반 아이들인데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술 먹는 두꺼비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깜짝 놀라 그것이 오래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단련이 돼 눈도 단련이 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여러분 마약하는 것도 태국은 합법화입니다 태국은 마약이 합법화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마약하는 거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강하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하기도 쉽고요 가격도 싸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왜 세상이 그렇게 가느냐 불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이한 세상에 의를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제 기억에는 제5공하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그 국가가 표방한 게 뭐냐면 경찰서 앞이든 어디든 써있는 게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정의롭지 않았는데 정의사회 구현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언어도당이죠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런다고 정의가 세워지냐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들 생사 화복을 우리 앞에 둔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를 택하냐 반드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생명의 근원이 없어요 이 땅에는 빛도 없어요 이 땅에는 의의가 없다는 걸 딱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불이한 세상이 살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는 맞아요 날씨만큼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사람이 무서운 만큼 날씨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이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운 만큼 사랑이 악한 만큼 지나가는 40대인가 50대를 들게 두 마리가 공격해가지고요 물어 뜯었어 여기저기를 사람을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직 내가 전화해보니까 아직도 병원에 있더라고요 아니 태원 못했어 세상에 왜 이러냐면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자나 곰이나 아무리 맹수라도요 사람이 사람이 소리가 나고 사람의 냄새가 몇 킬로까지 맺는다고 그래요 호랑이 코는 굉장히 저게서 사람의 인기척을 귀도 또 밝아서 짐승들이요 사슴이나 노로나 귀가 밝아요 약한 것들은 귀가 밝고 강한 것들은 이파리에 이파리 이파리 세죠 그렇게 됐어요 이게 사람을 보면 다 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무서워?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막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장 세상이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모든 일들이 막장에 펼쳐진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보이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막장이지 정신 차려야지 막장이라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그 다음 뭐예요? 뭐를 차려 정신을 차려 또 뭐 해야 돼? 잘하고 해요? 깨어라고 해요? 깨어 기도하고 나눠주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저 참 못됐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쳤느냐 안인쳤느냐를 첫 번째 따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덮음을 입었느냐 가리움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지실 때에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야 아닌데 덮은 덮어줘봐 덮어 말하지마 덮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사고가 같이 흘러가지 않기를 주의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상이 오름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세상은 오름이 아니에요 오직 오름은 하나님만 오름이 있어요 이거에 정리 안 되면 헷갈려 살아요 뭐가 오름인지 뭐가 그름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생사보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편에 있으라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추구합니다 누구 편에 서라고요? 이기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고린도전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하기로? 아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하기로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끝에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무슨 거리가 돼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아니 하나님 편에 서라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섰더니 죽이기로 작정했대 이걸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심의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냐면 천연왕국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미말 끝에 두셨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무슨 거리가 되겠어요? 구경거리가 되었었다 우리 한번 고린도교회에서 말씀하신 고린도서 1장 8절을 한번 더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분홍색이든 분홍색으로 보이는 분은 분홍색 보라색으로 보이는 분은 보라색으로 더 이상 따지지 말고요 목사는 연분홍인데 이런 색이 이렇게 아리까리게 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색도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색깔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읽는 거예요 색깔 읽는 거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진하도록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봐요 당한 환란을 알지 못하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힘에 진하도록 힘에 진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예수 믿어서 복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복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받아요 심한 고생을 받아 무슨 소망까지 끊어져요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성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냐면 봐요 심한 고생을 받았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환란을 겪어요 사형성고까지 받은 줄 알았어 야 이건 내가 이러다간 세상 말대로 이런 거예요 저 나라 말대로 하면 내 명이 못 죽겠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늘새 우리로 자기를 뭐 하지 말고 봐요 누구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누구만 의뢰하게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클 때까지 보호자가 돼가지고 돕는 자 역할이에요 헬퍼예요 부모는 헬퍼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계속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게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한동규 권사님이에요 한동규 권사의 자녀들이 많이 컸죠 큰아들 미루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182인가 1인가 좀 있으면 천장을 뚫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저 아이들이 경유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살아냐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자꾸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헬퍼야 그게 그러니까 돕는 자가 뭐냐면 내가 돕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돕는 자는 하나님만 돕는 자예요 그러면 아이를 키워가면서 누구만 의지하게끔 하나님이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키우면 1등 부모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부모됩니다 시작하다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만나는 목사님이 더러더러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양주에서 제일 큰 교회 해보셨다고 아이고 다 지나갔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지내봤더니 교회도 두 번 줘보고 성도들도 모아보고 이만큼 모아봤었는데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환경을 주시는 게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돌아보니 복이더라 이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배전교회가 그렇습니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우리 제일 젊은 사람들이 뭐 그 이사회의 말씀에 있어요 천연왕국에 얘기하면서 거기는 백세에 죽은 자도 어린아이가 죽는 것처럼 아니 백세에 벌써 죽었대? 이게 이제 천연왕국에서 있을 얘기를 이사회에 써 놓은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멤버에서 저희 교회에 한 달에 5,600이나 가는데 여러분 스스로 언젠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봐 내가 한 달에 얼마 내는데 이 교회가 5,600이 있대 최소한 500에서 600이 들어간대 누가 그렇게 매달마다 어떻게 그게 되는 저는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 안 합니다 저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장로님하고 형 권사님이 살뜰살뜰 계산을 못하겠다고 나는 그래서 내가 허영숙 권사님이 얼마 내니까 한 30만 원 내나 만 원 내나 얼마 내나 김혜림 권사가 얼마 내나 해본 적도 없지만 계산을 해본 적도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저는 매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한 달 한 달 지내가는 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요 어떤 분 연세가 한 70이 넘었는데 그분이 그 아내가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어보세요 아내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왔던 거예요 상승비전에서 따지러 왔어 그래서 금전출락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출락부를 보여달래 그건 못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보여드리면 안 되죠 보여드려도 돼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도 그냥 그럼 뭐가 궁금하신대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도 집사인데 부인 권사가 내는 헌금 매역증 그거는 내가 보고 뽑아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 목사가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그래도 견딜만 하시죠 날씨가 아니 실내가 실내가 괜찮아요 그럼 이건 뭐 돌려야 돼요 그럼 에어컨을 돌려요 이런 거는 아니 이런 건 뭐 살림집하고 교회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원한 건 좋은데 자기 아내가 주정금 내는 거는 기분 나쁘고 아 이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점심 먹을 때 보니까 두 고봉으로 먹더라고 그건 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 그러면 교회는 무슨 뭐 어디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나요 그런가요 운용비를 신경 쓰지도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 목사님이 요즘에 어려운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신경 쓰지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경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해 이번 달에는 누구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일을 좀 감당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새를 밀려본 적도 없어 한 달도 여기서 지금 4년째에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4년차 가고 있어요 한 번도 밀려본 적도 없어요 전기세 못 내서 전기 끊긴 적도 없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가기는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구나 누군가를 감동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감동 안 시키지 이런 양심적인 마음도 있어야지 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 좀 나도 나눠 가져야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건 은혜를 안 받아도 기본적인 삶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니 이제 그만 얘기해 그런 거 지금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여쭤보기도 해요 재정을 보시는 분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달그달 채워가시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신기해요 감사해요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초창기에 자꾸 이렇게 출결이 있어나 이렇게 뭐 내 싸이마들 오시더니 지금은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난 몰라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만 여기 우리로 자기를 왜 환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겪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거는 이는 이유접속사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환란을 심한 고생을 사형선고까지 이런 일을 겪은 이유는 뭐냐 우리 한번 하늘색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를 우리로 자기만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부모 의뢰하게 하면 안 돼 너도 하나님이 아버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대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너도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꼭 말해줘야 돼요 이런 말을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교명은 하나님을 아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경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겉 메모세를 1m 83m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저 바깥세상에 보면 해 그게 아니야 옷 반멸해주는 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해 오늘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나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경의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내게 내 자녀라고 내게 아니야 내 소유물이 아니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또 뭐예요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 그러게 내 것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잠시 맡긴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 경의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에게 뭐가 있느냐 뭐를 택하냐 생명을 택하는 거고 복을 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화와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에레미야 15장에서 17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써있어 그럼 뭐가 생사 화복에 우리가 근원자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음부에 끌어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봐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그 주권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하고 아니 어떻게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계시니가 나를 건져주시니가 있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 60, 70년 여정을 살다 보면 별야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적어도 인생 70 사시면 인생이 한두 번은 아찔한 순간에 어휴 한 못하면 죽을 뻔했어 뭐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셨죠 있어요 우리 홍시정 원장님 없으신 것 같은데 나 죽을 뻔했어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어떻게 환란이니까 심한 고생이니까 사형 송구까지 받으니까 이는 우리로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그래서 돌아보니 환란이 복이여요 돌아보니 고생이 복이었어요 돌아보니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오히려 복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 산원성도님도 혹시나 없어 저는 없다고 저는 단언하는데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더니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조금 이게 폐에 아니면 심장에 아니면 심장에 망가시면 안되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심 천만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자후자 후자예요 말자순자가 아니라 후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 아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화가 뭐가 되느냐 복이 돼요 요셉이 원체 요셉에게 없었으면 없었으면 하는 일들은 형들에게 미움 안 받는 거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거 그리고 죄한질려다가 깜빵 안 간 거 그 인생 가운데 이거는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하는 요셉의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더 고려했어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감빵에서 인형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억울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은 이런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집중했겠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받던 곳에서 이방나라로 왜 나를 노예로 팔려오게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계속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낙심천만했다면 그는 성경에도 없거니와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모두가 그런 거예요 신약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선자는 다윗도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고비를 넘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지만 돌아보니 저를 정말 저는 그의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다 하나님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삼자가 뭐라고 하든 저는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나님만 더 소망삼게 그 삶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뭐가 생사화복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역사 주권적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여러분 잊어버리셨어 색깔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읽는 거라니까 내가 가치기도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맞고 한 번 세 번 일주일을 계속 읽을까요 여러 번 강의 계속 읽어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영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여러분들 이게 과연 주님을 만난 자의 복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나를 의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그래서 돈 깨나 있으면 자기 돈 있는 것 때문에 저거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봐요 없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다 하나님만 의뢰하게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만 의뢰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가게끔 해야 돼요 그게 자녀교육이에요 하나님만 세상 기준에서 그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도 부모의 몫이지만 더 중요한 건 반듯하게 키워도 하나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저는 그거는 허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죠 아이고 애들 잘 키웠네 잘 키웠어 아이고 반듯하게 예의바르게 키웠네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으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 가이드는 해야 돼 그게 부모의 역과예요 가이드는 해야 돼 가이드는 바울이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 만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만나서 폭망한 인생이 사울이야 예수 안 만났다면 다메세계에서 예수님 안 만났다면 괜찮은 인생이야 지금 여기 읽었던 매도 수없이 맞고 잠도 못 자고 무슨 위험 무슨 위험 무슨 위험 수 없는 위험을 맞고 세 번 타장으로 맞고 권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들 예수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사도 인생 가운데 근데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적 가치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한 우리 안에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염소들은 생각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염소는 양은 주님의 힘으로 죽게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12명의 제자 중에 11사도가 순교당합니다 11사도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순교를 당했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먼저 아세요 저주가 덮여 있고 불의가 있고 사망과 어둠이 있는 이곳에서 빼내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빼내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다고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나라로 옮겨가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빼내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는 잠시 걸쳐가는 정거장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잠시 불편할 수 있어 광야 40년이 불편했듯이 줄이진 않았어 그런데 불편했어요 목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가난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만 경애하면 그 땅에서는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이 그런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10편 139편 제가 이번에 성경고전을 입력 안 하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에 요약해서 짧게 줄입니다 10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가 다 읽을게요 나의 생각을 통적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익히 하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죽게서 나의 전우를 누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기이해 오늘 김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모든 행위 땅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늘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땅에 힘겹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그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그래서 자꾸 마음을 어디에 두게 한다고요? 하늘에 두게 하는 그게 하늘에서 내린 서기관들이에요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니까 주님 앞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대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뭐 하시고 그러니까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건 주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만 소망 두는 거예요 자녀들로 주님께만 소망 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리로도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뭐이니나 일반인이나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5장 6부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믄 나를 지으시미 무슨 말씀이에요 신묘 막채가 심이라 신기하고 묘한 일이 측량할 수 없이 많다는 뜻이 신묘 막채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1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게 신묘 막채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측량할 수 없는 신묘 막채 하신지요 그분께 맡기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는 뭐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향한 보배로우심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를 향한 수가 그렇게 우리는 수가 없어 아 이래봐도 저래봐도 수가 없어 수가 셀 수 없이 많은데 18절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바다에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 오히려 주와 함께 인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 악인을 죽이시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께 물어야 돼요? 수가 많으신 나는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수가 없을 때 누군데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겨요? 어이구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답도 적척이야 내가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옳아요 수가 많으신 분에게 맡기는 게 옳아요? 그래 맡기는 거예요 자녀요 내가 이끌어 가려면 이 머릿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모래의 수보다 많아 그게 뭐가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입에 발린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좀 친근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난 아버지 너무 좋아 아버지 나 좋아요 감사해요 정말 좋아 감사해요 여러분 입이 저절로 이렇게 져가고 또 그 사랑이 막 사무쳐 올 때는 눈물이 막 핑 돌기도 하고 요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여러분들 생사화복의 주권이 그에게 있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망하게도 흥하게도 음부에 끌어내리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수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